다음 내년에는 홍진경을 전도하자 홍진경을 어? 가시겠다는 게 찍혔어요 동영상으로 아이고 어쩔까요 나 안 찍힌 하겠는데 가세요 선생님 네 들어가세요 간 보셨어요? 간 보셨지? 진짜 빨리 뚜껑뚜껑 넣어서 빨리 집어넣어야지 간 보셨지 간 보셨지 간 보셨지 뒷쪽이야? 지금 이미 자리를 잡으셔서 간 보셨지 간 보셨지 간 보셨지 간 보셨지 조성진 의사님 한 말씀 하시죠 조성진 의사님 저게 봐서 방석 좀 할까 부상의 입장은 방독하러 가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 말씀 좋네요 그 말씀 좋네요 아니 그런 방송 말고 이런 방송 말이야 저희도 지내야 저희도 지내야 저는 저희도 지내야 감사합니다.